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민주당의 대여 기조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득표율을 보니까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어대명, 확대명을 넘어 구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10개 지역에서 90% 넘는 지지를 받았고요. 제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99%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변은 초반 1위를 달리며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은 정봉주 후보의 탈락인데요. 이른바 명파리 발언으로 강성 친명들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았었죠.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주도했던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밑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이른바 먹사니즘을 띄워 대권을 겨냥한 우클릭이라는 해석 나왔는데요. 대권은 중도층 싸움이라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요. 민주당의 전통적 과세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금투세 문제는 논쟁거리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슈고, 종부세는 깎아주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당내 논쟁이 세게 붙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고위원도 강성 친명으로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과반의 석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 기조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서 정권교체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최고위원들, 선거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을 강하게 외쳤는데요. 민주당 친명기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며 대권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주고 최고위원들은 대여투쟁에 강한 발언을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하나요. 이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경쟁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첫 시험대는 체병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제3자 특검 추천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에 한동훈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자 이렇게 역제안했죠. 체병특검법은 한 대표 입장에선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이 대표 입장에선 정부 여당 간 틈을 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늘 따라붙었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영향이 없을까요?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안감 커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라는 프레임이 강화되며 똘똘 뭉칠 가능성 더 크게 보긴 하더라고요. 다만 일각에선 1심 결과로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이 흔들리면 그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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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